안녕하세요. 흑사랑 섭질민입니다. 오늘 농원에 잠깐 들려서 장난 놀이 좀 했습니다. 지금 글라인더를 이용해서 솥뚜껑을 불판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멋쯤 됐습니다.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글라인더로 작업을 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요. 만약에 안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이게 고물상에서 가져왔던 거에요. 이걸 이제 불판으로 농원에서 쓰려고 하는 건데 처음엔 이랬습니다. 이것도 이것도 이랬는데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불판으로 솥뚜껑을 만들었습니다. 여기는 뭐 사용 안하니까 나중에 사용하려면 여기도 이제 갈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두루치기 뭐 볶음밥 뭐 여러가지 해먹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솥뚜껑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변신을 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아트 좀 했습니다. 이렇게 원형으로 동그랗게 무늬 좀 냈구요. 기름 흘러내리라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좀 길 좀 냈습니다. 기름길, 기름길, 기름길입니까 기름길 이렇게 해서 됐고 밋밋한 거보다 낫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솥뚜껑을 이용해서 아이고야 이렇게 불판으로 재탄생했다라는 거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재탄생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합니다. 여러분들도 못쓰는 솥뚜껑 이 글라인더를 통해서 한번 재탄생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유합니다.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. 또 다음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상 흑사랑 삽질면 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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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problematic 오케이 heartbreaking 시작 돼요 끊 Copenhagen 고 아 으